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군에서는요 우리진 봉사당 주민 대상으로요 화재 진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경북 울진군 우리진 봉사단은 최근 죽병면 화성 3리에서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쉬운 맞춤식, 심폐소생술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행동요령, 대피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심폐소생술을 체험 위주로 진행을 했고 또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당황해하지 않고 119에 신고한 뒤 신속한 대처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광중 우리진 봉사단 회장은 민선 7개의 군정 슬로건이 송통행정, 또 현장군정 비전울진을 실천하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작은 손길이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건강울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 기자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